여기는 바비굴링으로 유명한 바비굴링 사리끔바르예요. 이쪽 스미냐기랑 크로브칸 지역에서는 맛있어서 고재그룹 배달도 시켜먹고 가끔 이렇게 방문해서도 먹는 곳이거든요. 가게도 되게 크고 항상 손님이 많아요. 와 오토바이도 많고 바로 그 유명한 바비굴링입니다. 바비굴링 스페셜이라고 조금 국물도 같이 나오고 한 걸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지고기로 만든 샅대도 있고 돼지고기 껍데기 그리고 나물 양념된 돼지고기 튀김 그래서 각각 부위별로 한 번에 다 맛볼 수 있게 밥이랑 같이 나오는 세트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같이 쌈발, 이 매운 쌈발을 같이 먹으면 엄청나게 맛있는 바비굴링 되겠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건데 이렇게 보면은 뼈에 붙어있는 살이에요. 그래서 되게 작은 갈비 같은 맛?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. 그리고 요 샅대도 맛있고 하긴 한데 좀 약간 내장같이 생긴 요런 거? 이런 건 저도 사실 안 먹어요. 살짝 돼지 냄새가 나긴 하거든요. 이렇게 먹으면 불러오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한 거에 착한 거에 착한 거에요. 제가 샅대도 다 먹어서 먹고 싶어 많이sama요. 그러면은 좀 더 맛있게 드시는 거에요. 또 먹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샅대도 맛있게 드시는지 않으면 내가 울어요. 그래서 제가 샅대도 맛있고 싶어서 한 거에 사자요. 제가 샅대도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샅대도 맛있고 싶어서imana 제가 샅대도 맛있게 드시고 싶어서 제가 샅대도 맛있어서 영원해주고 싶어서 샅대도 맛있게 드시고 싶어서 달아주시고 저녁의 떡볶이 고통을 미리 씻게 두고